안녕하세요. TV10 소음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멜론 성인 가요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임영웅은 25일 오후 기준 멜론 성인 가요 차트에서 일간, 주간, 탑10에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요. 월간 차트조차 탑9까지 싹쓸이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 임영웅은 8월 3주차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8위에 올랐는데요. 임영웅은 꾸준하게 화제성 탑10에 올라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8월 3주차 뮤빗 주간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임영웅의 대표곡 중 하나인 이젠 나만 믿어요로 62만 5,996표라는 어마어마한 투표수를 얻었습니다. 또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10억 뷰에 한 발 더 가까워졌는데요. 지난 23일 그의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수 9억 8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8일 해당 채널의 조회수가 9억 7천만 뷰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5일 만에 천만 뷰를 기록한 셈인데요. 이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열흘 후에 10억 뷰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리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프로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